구독해주세요 딜라하오예 안녕하세요 이어트월드위치의시청 여러분들 딜라닙니다 짭짭짭짭 오늘의 몰탑점피언은 보라 오늘은 정말 바름유음상이 아니라 제가 약간 제 멘탈을 치유할 수 있는 챔피언을 찾다가 어느 장인이 하는 잭스를 보았습니다 보라 감전 잭스 자 룬은 옅다거려 들어주도록 할건데 이제 보면은 모르겠지만 오 이게 무슨 룬이야 뉴메타 룬인가 아실텐데 장인이 쓰는 룬이고요 보시면은 약간 놀랍겠지만 감전 그리고 궁준이 사냥꾼 그리고 이제 정밀 쪽에선 민첩함 그리고 최후의격을 들어줍니다 이거 해봤는데 별로일 것 같았는데 진짜 존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한방한방이 강한 되게 쓸만한 룬이거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문조 서 어 집중공격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공격력과 그리고 이제 그 지배 쪽을 보면은 주문우표를 올려주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은근히 라인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화 원래 테를 들어주지만 이 잭스 같은 경우에는 점화를 들어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첫 템은 신발로 고정입니다 신발 4포션 으로 갑니다 이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Q평 W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일단 상대가 누구냐 상대 레오나 씰화 씰화 오 레오나면은 이제 어 2를 찍어주는 게 맞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딜교하지 말고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3렙부터 딜교하시면 돼요 오실? 오실? 너 스턴 씹힌 거 봤다 안돼 2대 이제 안되 이제 안되 오 굉장히 세네 얘도 굉장히 세 나쁘지 않은 강함을 가진 녀석이야 2렙 찍으면 안되거든 2렙 찍으면은 제가 이제 2를 찍고 나한테 달려올 거 오케이 하나 둘 안돼 여기서 더 갈 거 했는데 안돼요 안돼요 더 가면은 위험합니다 어 한 대 더 해가지고 전멸평 생각했는데 안될 것 같아 이블린인데 이블린이 은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유협적이진 않거든요 조심만 해주면은 됩니다 어 원다 탔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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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스톰 이렇게 깔깽 오우 오케이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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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쿵쿵쿵따 맞으실 하나 둘 셋 넷 어허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내가 막 어 무리하는 것 같았지 난 무리하네 도망갈 생각이었어 너랑 아직 싸울 생각이 없다 내 마음에는 쿵쿵 따 자 땄다 아 먹지마 저만 걸어놓을게 먹어라 아 이거 내가 렉사이를 굉장히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플레이죠 자 이쪽으로 만약에 나한테 이거 두 발 건다 바로 이쪽에 타고 가면 되요 싹 오케이 깔끔 아주 간단했다 이런 센스 플레이 시어치어 플레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3일차 깔끔하게 가준 다음에 이제 프리메스에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앙 깨락끼 사실상 어 왕기로서는 완벽히 끝난 것이죠 계속 이렇게 무난하게 플레이 해야만 도안하는 것이죠 어 무난하게 어 미드가 블라디니 이건 내가 먹어주도록 할게 맛있게 먹을게 어 나는 말하고 먹는다 항상 말했죠 저는 말하고 먹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깨락이 이럴기 좋아해요 가자가주자 싸움미야 나도 끼어야지 태갈빵 그냥 끝났는데 히 worse 확실히 다이아홀히 다이아홀히 쓰는 근습성은 다르구만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냥 가자 저 녀석 저 녀석이 저쪽 팀이 에이스였나 굉장히 강하구만 저 녀석 어디에다 막았어 저만 걸어놓을게 저 녀석 이상한데 막았어 너는 분명히 텔론을 보고 레오나를 배운게 분명해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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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냐 발바리 지와와 어딨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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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야 니가 거기서 딱 막았어야지 어 하나 둘 셋 어 공 딱 써주고 자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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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뿐 가뿐 이거는 죄송 편집 왜 안따라가냐 테이퍼 일 안하니? 나 일 안하나 일 해야되마 마 영상강 나오니까 바톤터치 한다고? 역시 한입충 판타 제대로 합시다 이거 너무 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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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만? 아아아아아아 아 이이이이 딱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저 녀석의 목덜미와 복숭아뼈를 우스라트게 버릴 수 있었는데 네 아쉽다 구킬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야 이거 집중하였다 진짜 이따라 집중하자 지금 뭐 내 강함에 취하는 순간 안된다 항상 말하죠 텔론식 엔딩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못하고 있을 때 우리팀이 잘해가지고 갑분싸게 엔딩이 나오는 것도 텔론식 엔딩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가도 우리팀이 한번 으아악! 하면서 피사의 탄마냥 무너지고 있을 때 나마저도 무너지면은 진짜 그게 진정한 텔론식 엔딩이라고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졸렬하게 강하게 가야돼 어? 각도기마냥 생각하면서 각닥 재고 정 뭐지? 중각일때만 딱 들어가 예각일때만 들어가지 말고 오케? 오케 먹을만해 먹을만해 이쪽가 너는 너는 그쪽 가고 우린 이쪽 가는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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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만하지 않냐? 가지말자 미안하다 가지말자 가지말자 안가는게 나 이렇게 하면서 어그로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 너는 그거 밀고 우린 여기서 대치만해 대치 대치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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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마마마마라미 호 오케 오케 어이 녀석 핰 강함을 무시하는 곳 addictive 어 믿지 못하는 컨진냐 젝스를 믿어라 역시 신의 지팡이 갓 blast 진정한 갓 작스 지금이니? 지금이야 지금 허!!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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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으아아아악! 이거지! 으아아아악! 살았다 살았다! 히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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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악! 죽었어.. 와 아까워.. 아.. 진짜.. 들어가는 진입각 굉장히 깔끔했는데.. 아.. 무서워.. 아.. 그래.. 모랑보다는 총검이 좋지 않나요? 아니지.. 지금은 진짜.. 모랑을 나는 들거야! 모랑을 들건데 물어보자 유튜브 애들 총검이 더 좋나? 모랑이 더 좋나? 지금 투표 올라가거든요?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가 더 좋나? 투표해주세요 야 솔직히 모랑 아니냐? 솔직히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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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모랑을 안든다고? 도랑을 안든다고? 도렘플케를 낳았는데! 안든다고? 모랑을 가야지.. 너희들의 논리는 정말.. 어.. 참 분위기가 없구나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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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거.. 이동축구 빼고 내가 볼게 야아쓰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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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넘어! 아잇! 예! 좋아요! 공부 아이벨 밀어줘! 야아쓰! 헌! 더니! 아리! 마! 세! 너무 좋아! 이렇게! 딱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아 1이 들고 있는 잭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비록 민심은 실버이지만 오늘만큼은 플래급은 했다는 끝이다!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끝!